자 여기 서시고 여기 서시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특별상 유경윤 귀하는 제1회 만수관 가요제 연말 개선에서 우수한 성적을 입상했으므로 위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가요제 출제 초기위원장 겸 배우가수협회 부산지휘장 김만수 배우 중앙가수협회 부산지휘장 이기섭 박수 한 번 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번째 사이 지금 당황을 한다 지금 자 앞을 보시고 자 사장같은 찰깍 앞에 맞지 말고 이게 처음에 잘해 처음에 잘 시작 찰깍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려가시고 예 두 번째 가창상 가창상 내 척추 찾으러 가자 박예린씨 오세요 이건 제 노래를 한국으로 해가지고 1점이 더 들어갔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가창상 예 주방에 일을 많이 보다보니까 어쩔수 없습니다 앉을수가 없어요 앉아가지고 제대로 만들어다는 뜻으로 자 이 아동은 똑같습니다 가창상 가창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인기상 아마 여러분 보면 아실겁니다. 인기상부터 가겠습니다. 네 분을 먼저 모실게요. 박혜수씨, 장혜수씨 장혜수씨, 서지수씨, 겨로성씨, 최진영씨 모세요. 네 분이 최진영씨 모세요. 자 네 분이 자 서지수씨 그로성씨 그로성씨, 최진영, 장혜수님 네 분 오세요. 같이 워낙 다른 상의만 해가지고 노래가 뭐 정말 노래도 잘하시고 잘했지만 그래도 워낙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주 우리 서지수씨부터 경력의 스킬 예 상품주세요 장혜수님 동호성님 동호성님 안 혼란다게 원래 대상받아야 되는데 아예 최진영님 또 하나 참고 주세요 나는 대상받을 줄 알았잖아 죄송합니다 자 앞에 사시고 자 자 자 같이 살려 같이 살려 고로성씨는 대상을 다 노려놨는 다 자 장혜수님 자 장혜수님 자 장혜수님 장혜수님 네 분 바로 시간대원 가보겠습니다 이하리움 소장님 좀 오세요 이하리움 소장님 이하리움 소장님 저 심사 좀 할 수 있도록 자 우리 시상할 수 있도록 장혜수님 자 오성배님 김혜수님 오성배님 허근씨 이미경씨 안피치씨 자 우리 장혜수님 자 오성배님 흑은씨 이미경씨 안피치씨 드리고 자 그 다음에 허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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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고요 이미경님 이미경님 네 안디치씨 예 드리고 자 상품 받을 수 있어요 상품 받을 수 있어요 장혜상 장혜상 예예 장혜상 장혜상 고생되게 받으시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상 하겠습니다. 박채린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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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대로 계셔주시고요. 은상 발표하겠습니다. 은상! 준비됐죠? 김유경님! 김유경씨! 원래 어디가도 대상인데. 김유경씨 시작! 김은희님! 은희님! 김은희님! 은상! 곽철민씨네! 김은희님 아닙니다. 곽철민님! 네, 곽철민님! 가수 인증서와 같이 드립니다. 앞에 보시고요. 상품 되겠습니다. 은상! 은상 상품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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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 an exit.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상상품을 같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앞에 보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상부터 잠깐 올라오시고 은상 은상 부터는 우리 작곡가 선생님께서 곡을 갖다가 특별한 그런 작품을 드리는데 거기에 저희가 70만원을 보좌를 해드립니다 70만원 자, 검상에는 100만원을 드리고 대상에는 3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드립니다 원회를 멋진 곡으로 맞출 수 있을겁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심쾌해 들어갔으면 됩니다 아 자, 그 다음에 검상 준비하겠습니다 검상에는 아, 좋다 김찬 가수 한번 오세요 김찬 가수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 이현 여기 뭐 갑자기 뭐 아니, 이현영신 어디 갔다가 아 하여튼 나이가 들어 여자를 바꾸고 싶어도 이제 우리가 나이 들으니까 바꿀 수가 없고 이 말은 안 듣는다고 그 사이에 자, 검상 가겠습니다 검상 자, 검상 가기 전에 자, 검상과 대상은 검상과 대상은 우리가 멋진 곡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음반 저작권에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1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검상 부터는 배치를 갖다가 우리 자 가수 중앙협회에서 주는 배치를 갖다 드립니다 그는 회원으로 드립니다 같이 드립니다 가수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드립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자 자 아 아 아 검상 임영인이 아 aux 아 야 자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금상 앵콜! 금상 마찬가지로 지금 상장과 가수인 펜스 같이 드립니다. 일단 받으시고요. 부상도 받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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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토를 나중에 배치도 같이 드릴게요. 네. 좋은가. 여기 있네요. 자 이거는 배치가 그냥 보통 배치 달고 다니면 뭐로 보는가 하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인줄 압니다. 보통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인줄 압니다. 이 배치도 같이 드립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배우 중앙에서 드리는 가수인정하는 배치입니다. 이것만 달고 있으면 가수인정해가지고 앞으로 어디 노래 잘하는가고 하면 좀 더 투자를 많이 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배치도 드리고요. 자. 박수함 준식을! 자. 사진 한번 찍고 같이 찍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담았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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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심사님들께서 가장 고민한게 대상과 동창을 누구로 주느냐 키도 비슷하고 이것도 아니고 잘생기고 뭐가 한데요. 결국은 고맙습니다. 자. 의상 점수를 많이 받았네요. 특히 의상 점수를 많이 받았네요. 특히 의상 점수를 많이 받았네요. 박태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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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박태진씨. 이야. 박태진씨. 저 우리 선생님 한 번 보실까요?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 대상까지 같이 받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잘해주시고요. 자. 솔직히 서로 맞춰보시고 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가수 인정설부터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선명 박태진. 이 사람은 제1의 만성우원 가요주. 연말된 센스. 우산성적으로 우산이 함께 가수 인정설리 수여함. 흑가 동인 배우종합문 가수패 회장 2기섭. 네. 고맙습니다. 박태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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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진. 박태진 부분. 마치. oct-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이. 자 마지막으로. yas. 참여 다 주시면 좋겠는데 준비가 1밖에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의 홀라트 대상자에게는 본상 대상 은상까지는 참여가도 드리고 저희가 멋진 복을 드립니다 자 대상 수상자에게는 우리가 복도 드리고 또 저희가 여기 또 우리 지적 가수도 모시고 그리고 제가 또 일본에 공연을 자주 갑니다 갈대한 분 좀 모시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의 대상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 김 황 네 네 네 네 자 가수 인정소와 대상 우리 상장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상승 받으시고요 우와 수고하십니다 우와 수고하십니다 자 뺏지가지 드리시고 자 앞에 보시고 자 사진 한번 가겠습니다 대상자 잠깐 오세요. 마이크도 드리고 상당히 예상했으면 상당히 했지 않나니까? 아니요. 저는 거의 포기를 했었습니다. 왜 포기를 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제일 여기까지 끝나는 게 상당히 못했던 오늘은 정말 1등이, 2등이, 3등이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은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 박태진씨가 엄청 고민을 한 게 여성분들은 박태진씨가 자꾸 저희도 한 키 하는데 코가 요거 너무 커가지고 저 코가 조금 낫다고 남성분들은 남자 회장이 그래도 남자에게 허리가 좀 부여야 되겠나 이거 좀 좀 좀 안 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사만 하고 우리가 딱 보수하면 해야 되겠습니까? 바보사람만 해주시고 기습을 자고 자고 쌓인 그리움처럼 기습을 자고 자고 쌓인 그리움처럼 어른이 속속 속속속 속 속속 쌓인 그리움은 니 하나 내 가슴 안에 속절없이 속절없이 흐른 흐른 그대는 아쉽다 모르신가 바보처럼 마법하는 가슴 안에 바보자라는 눈 내리는 밤 잘 안오고 그 육만 썩 썩어 긴 세월 차고 차고 쌓인 그리움처럼 흐른이 속속 속속 쌓인 이 밤 니 하나 내 가슴 안에 속절없이 속절없이 흐른 흐른 그대는 아쉽다 모르신가 바보처럼 말 못하네 가슴 안에 바보자라 바보처럼 바보처럼 눈 내리는 밤 잘 안오고 그리움은 속속 속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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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